뭐야? 잠깐만 뭐죠? 뭐죠? 헐... 다섯 번째 경연곡이 전달됐대 다섯 번째 경연곡이 전달됐대 뭐야 이거? 미쓰백의 다섯 번째 경연곡이 전달되었습니다 이번 미션곡은 남녀 듀엣곡입니다 남녀 듀엣곡입니다 아래 주소에서 듀엣 파트너를 확인하고 경연 준비 이번 미션곡은 남녀 듀엣곡입니다 이번 미션곡은 남녀 듀엣곡 남녀 듀엣곡입니다 아래 주소에서 듀엣 파트너를 확인해볼까요? 경연 준비를 해주세요 여기서 만나는 거야? 남녀 듀엣곡 남녀 듀엣곡 남녀 듀엣곡 남녀 듀엣곡 남녀 듀엣곡 진짜 누구야? 뭐야? 이럴 때 뭐야? 어떡해? 남녀 듀엣곡 남녀 듀엣곡 들어보자 언니 같은 노래예요? 이거 아니야? 헤어질 수 있을까? 헤어질 수 있을까? 뭐야? 이거 아니야? 곡은 좋네 내 노래가 드디어 나온 것인가 내 노래가 드디어 나온 것 같은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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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내 거야! 얘들아 미안 이거 내가 봐줄게 오! 이건 내 거다 라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멜로디 라인을 또 들어보니까 오! 저는 솔직히 너무 좋았어요 이때까지 딱 들었던 첫 느낌으로 치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언니랑 나다야 노래가 달라 나는 제목이 달콤이야 왠지 그런 샤방은? 엥? 샤방이 아닌데? 샤방은 아닌데 달라던디? 비 내리는데 소리에서? 비 내리는데 소리에서? 오! 약간 어반자카파 느낌이다 오! 그치? 전 너무 좋았어요 아! 내 거다 완전 내 거다 이건 내가 진짜 가져와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를 듣겠어 곡을 한번 들어볼게요 겨울 바다가 생각나네요 완전 애, 뭔가 애절한 겨울 발라드인 것 같은데요?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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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